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신유일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벌써 9월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이 운세를 지금 보시면 계유월에 속해 있는 신금이 뜬 날이죠 6월은 6월은 경금이 10일 그리고 신금이 20일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신금이 20일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기에 지금 와 있고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냐 10월 초까지 계속될 거예요 10월 초까지 저 신금에 날카로운 영향을 모두가 겪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계유월에 속한 신유일이잖아요 그래서 유유라고 하는 저 병전 글자들이 보이실 텐데 아무래도 유유가 날카로운 그런 에너지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이 유유라고 하는 환경 자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12마리 시비지지 동물 중에서 닭이 2마리란 말이에요 닭은 어떻습니까 꼬꼬꼬 하고 바닥에 있는 것을 이렇게 부리로 캐어서 끄집어내서 드러나게 하는 또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묻어났던 일들이 오늘 하루는 안 그래도 계유월에 신유일이기 때문에 이 신금이 유금 속에서 내장되어 있다가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과거가 탈로나서 망신을 당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그냥 일간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그리고 이 뒤에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당연하게 12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겁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이제 째각째각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동영상 아래쪽에 자세한 링크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일간을 찾는 방법 자기 자신의 일간은 10가지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리고 만세력 읽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만 해도 꼭 봐주고 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감이 와 닿아요 그리고 이제 갑목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본인의 일간이 갑인 분들 정관이 퇴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무책임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또 주말에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 넘기세요 다른 날로 내일로 넘겨도 되고 월요일로 넘기셔도 되고 누가 안 죽여요 그만큼 오늘 굉장히 일적인 부분에서 저조해지고 능력도 잘 펼쳐지지 않을 뿐더러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최하가 될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쉬십시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평관이 절제에 앉은 날이고요 여성분들은요 특히 싱글 여성분들은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이성과 강한 이별운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일하시고 평일에 쉬시는 분들 계시죠 반대로 일하시는 분들 로테이션 근무를 하시거나 어쨌든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되는 공고 퇴사라든가 정예고라든가 힘들어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을목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병화 볼까요 병화일간 분들은 정제가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고요 어떤 식으로도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현금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하루고 남자분들은 특히 결혼하신 분들 남자분들은 부인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십시오 가볍게나 감기, 독감 혹은 다른 일 때문에 내과를 방문을 하셔야 된다거나 부인의 어떤 대상포진이 발병이 되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운은 항상 말씀드리면 참고만 해주십시오 겁을 주기 위해서 사주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에요 금전원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쿠폰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자잘한 금액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와요 2천원, 5천원, 3천원 이렇게 기부받는 것처럼 그래서 좀 좋은 날이에요 캐시백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캐시백, 체크카드 쓴 거 캐시백으로 돌려봤잖아요 그리고 할인권, 쿠폰, 커피 쿠폰 이런 것들도 막 선물 들어오고 정화분들은 오늘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상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생계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는 주말에 당직을 나가거나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기를 좀 겪을 수가 있고요 저처럼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크게 좀 매출이 부진합니다 일적인 부분이 부진하고 그런 부진을 겪는 일운이 하나고요 하루의 운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또 이런 운과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다운이 돼요 혼자서 영화 보시고 와인도 한잔 하시면서 좀 사색에 잠길 수가 있고 바깥 활동에 관련된 어떤 외부 약속 외부 일정 이런 것들을 다 캔슬하시고 오늘 집에서 쉴 수 있어요 그냥 귀찮은 거죠 외부 활동과는 거리를 두게 되실 거고 어쨌든 외부 어떤 약속 초대라든가 영화 예매 두신 것도 전날 그냥 취소할 수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냥 취소하시고 나 토요일날 쉴래 아니면 어디 가까운데 바람 쐬러 갈래 이러면서 어쨌든 외부 활동 자체를 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폭 그냥 이불과 혼연일체 텍스탄 적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묻어분들은 오늘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일관분들은요 식신이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 내가 해왔던 일이 아니고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아서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에요 내가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게 되실 거예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장거리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정된 장거리 이동도 있을 것이고 저도 이날 좀 멀리 가거든요 예정된 그런 이동 약속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런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 부탁을 받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기획을 했던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기토 분들의 운입니다 자 그리고 경검 볼까요 경검 일관분들은 겁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 나와 가까운 사람 주변 동료나 친구 친구라긴 좀 그렇네요 친구라기보다는 가까운 지인 주변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혹은 어떤 누명을 쓰거나 안 좋은 일로 폭력이나 시비수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내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을 할 수도 있어요 증인 출석을 해라 그런 법원이네요 경찰서 방문을 할 수 있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경검분들은 그리고 신금 신금 볼게요 신글분들은 같은 글자죠 비견이 걸럭지 앉은 날이고요 가족이나 친구 나랑 한 스파 먹는 친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오늘 생기가 있고 발랄하고 활발해요 일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그런 생기 있는 하루에 가까운 사람들의 활동 때문에 나조차 즐겁고 본인조차 생기가 전염이 되는 그런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함께 어디 노루이 공원을 가신다거나 영화 모임 같은 걸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추석 때 만나지 못해서 이번 주에 만나시게 되는 그런 신글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가족들끼리 케이크에 초 켜놓고 오랜만에 좀 다가외도 하시고 화목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관 분들께는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토요일에 보통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오늘은 부동산 거래뿐만이 아니라 보통 물건의 구매 또 개인 간의 거래 또 그리고 개인 간의 어떤 그냥 계약 서류들 증빙 서류 오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숨겨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거래권을 포함하는 부분이에요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마트 가서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셨어요 토요일날 임수분들이 그런데 앞뒤를 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0이 하나 더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중복 결제되는 거 두 번이 결제돼서 하나를 취소를 했다고 보면 직원이 줬는데 이게 취소가 안 돼 있는 거죠 승인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서 나중에 카드 결제일에 돈이 중복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잘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분들 한참 기다리셔야 되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매번 개수분들에게는 신요일이 어떤 날이냐면 편인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봉사활동이라든가 기부활동 혹은 기증을 하신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혹은 주변 사람들의 병원 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서 본인이 방문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병원 방문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가 될지 몰라요 내 남편, 내 식구들, 내 아이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놀라진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오니 이렇구나 그런 일 때문에 병원 방문하시게 될 수 있는데 누가 아파서 간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실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진단서가 내 것이 아닌데 동명이인 것이 이제 내가 약국에 들고 갔다가 이렇게 돼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재발급받기 위해서 혹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가 있어서 그것을 때려 병원에 가실 수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밴드나 카페로 와주세요 자료는 카페가 많고 오프라인 모임 중심으로 실시간 좀 속도가 빠르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수업 개인과의 모집 등은 밴드 중심으로 제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중 입맛에 맞는 걸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의 모집하고 있고요 문자 주시면 저 상담 신청 가능하시니까 항상 문자를 주셔야 돼요 오늘도 요즘 계속 그래요 며칠 동안 전화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전화 주시면 제가 기존 상담하고 있는 분들과 전화가 끊깁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전화 상담은 1시간 기준으로 7만 원이고요 네 오프라인 상담이나 뭐 다른 상담 문의 주실 분들은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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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